영지 전역 악마들의 잔혹함으로 영지 곳곳에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 방어선인 클로스터에서 영주는 이 전란을 승리로 이끌어줄 모험가를 기다리고 있다 결제할 기도하며 아찮은 목숨 가져가면 그것은 미국을 마주하여 아찮은 목숨 가져가면 아찮은 목숨 가져가면 목숨 가져가마 안채는 목숨 가져가마 모험가들이여 수도가 하늘로 보상 이곳은 악마의 침략이 시작되었대 영지 고폿의 방어선은 이미 그들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있다네 나와 기사들은 그대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네 그들 왔는가 기다리고 있어 서둘러 와줘서 고맙네 우리들만으로 역부족이니 다가가 우러들 이쑤 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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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히힛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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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갈기 하이에나놈들 냄새는 너무 고약한 것 같아.